마음대로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때는 안 일어난다 잘 지분해 홀스 형에게 TPA란? 방송사 김동수 방송사고 그럼 또 우린 묻힐 뻔해져는거야? 버튼 누르면 이거 누르면 그렇습니다 여기 한 번 누르면 흑화! 주말은 지가 갱킹당한거야? 그게 왜 지가 갱킹당한거야? 그러니까 그런식이라고 그냥 아니 나는 지금 아니 나는 지금 아 이런식으로 뭐야 왜 그랬잖아 나이스게임TV